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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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트 표시 한번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럼 그 상태로 다시 한 번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여기에 또 영규신 인사탕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. 마지막으로 연출을 맡으신 대안을 감독님을 무대 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좋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마찬가지로 왼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. 네 중앙 한 번 맞춰주시고요. 네 왼쪽 한 번 보시고요. 아 감독님 혹시 가운데로 가실 수 있을까요? 네 강남 배우님 옆에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 조금 붙여주시고요. 네 왼쪽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 그럼 앞으로 조금 네 나와야 될 것 같죠? 이미 살짝 들려서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 다시 한 번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화이팅 포즈 한 번 해볼까요? 다 같이. 네 힘내자는 의미로 좋은 결과 있게. 왼쪽을 보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다시 중앙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포즈 분들 유지한 채로 감사합니다. 이제 한 번 봅시다. 그럼 그 상태에서 감독님은 처음 올라오셨으니까 다 같이 하트 한 것도 감독님 포함해서 하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중앙 보면서 하트 보면서 네 앞에 봐주시고요. 네 네. 마찬가지로 왼쪽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왼쪽 봐주시고 네. 왼쪽 봐주시고. 시선도 얇게 위로 해주시면 감사할 거고요. 마지막입니다.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포토타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님, 감독님께서는 무대님께서 데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무대에서 퇴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너무나 흥분하고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